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원이라 하고 덜어낸 엘리야 덜어낸 산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계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며 예수께서 도루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이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에서만 느껴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전문예배를 갔다 오면서 경제팀과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토요일이 되어지면 기대를 하잖아요 아 지일날 강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해요 안해요? 기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신 카톡을 딱 보면서 이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앉아계신 우리 전사님과 그리고 이렇게 권사님들 장롱님께 물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 탁 마이크 이렇게 손으로 마이크 딱 댔더니 우리 석 권사님이 그리스도! 막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쪽 옆에 계시는 권사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다락방 어느새 28년 30년 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가 입으로도 수도 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의 제목을 딱 들으면서 딱 받았던 것은 진짜 일대일로 하나님께서 야 혜영아 너는 너에게 있어서 예수가 너는 뭐라고 고백하냐 진짜 너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이 흑암 앞에 나에게 예수님이라 계속해서 대세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 드립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성교사님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생명 걸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생명 걸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도전을 하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갱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체험도 하지만 경험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증명하는 전도자로 절대의 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근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한 답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빌리포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는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신비를 행하는 정말 엘리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 에르미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재와 조주와 사단과 하나님의 떠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 유일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이 예수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을 해결하신 그 참된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여 참된 왕인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에 고백한 이 고백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진짜 믿음에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절대 망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모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된 신앙의 이 고백은 내가 뭔가에 열심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막 사역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또 이렇게 신앙의 고백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인정받고 저 권사님 인정받고 저 장노님 인정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곳으로 인하여서 아 이게 참 신앙에 이렇게 나타내지는 모습이고 고백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말씀처럼 뭘 하기를 원하시냐 가장 중요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신앙에 참된 고백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렇게 사익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쁘하시는 기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미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미션 바로 이 미션이 본문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이렇게 버름받아 해주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 항변이 어떤 말씀이었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을 깨트렸다는 증거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이걸 위하여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울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증심과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정치적인 왕권의 한자리 경제적인 메시야로 오병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으니까 나의 으쓱해지는 거 또 예수님만 따라가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어진다 우리에서 이렇게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때때로는 나의 동기 목적으로 순간 그 우선순위를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은혜받고 난 후에 은혜받고 난 후에 바로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사탄은 가장 가까운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용해야 해서 하나님 말씀만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잔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잤을 때 예수님이 대신 중복을 기도하시면서 사단이 밀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뭘 하냐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를 마가복음 13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입술에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방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인간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통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있는 게 입술로 나오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중심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영혼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무엇이냐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을 하고 그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송포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간다 우리가 정말 랩랩트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예수가 크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크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거든요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다 보면요 일장마다 첫 인사 이 인장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크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크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 즉 크리스도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밖에 없는데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의 정말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동기가 우리가 내 동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골로스에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하반전에는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걸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 그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 이 언약의 말씀처럼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날마다 크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창세계 3장의 나중심 보여지는 물질 중심 내 안에 있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갈라데아 2장 20절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크리스도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되어지는 예수의 DNA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르도록 이미 모든 조주와 재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이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상급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영광이 되어지고 멸류관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직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하나님과 24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 24시 소통이 단일 목숨이 그렇게 외치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칠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서로 칠 여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칠 이 정포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고 생활하는 모든 현장 직장 가정 학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이고 방 기독교적이고 복음이 희석되어 있고 이단 사입이 종교 속에서 거하고 흑암과 또 타락 문화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으냐 참된 신앙의 고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다 해결자이신 이 영적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대 망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참된 이 언약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주신 현장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날마다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현장 속에 세우고 그 용원들을 세우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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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